그리고 언제 끝나? 오늘은 꼭 만날 거지?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릴까? 민영 씨, 또 걔지? 그만 헤어지라니까. 너무 잘한다. 저 옛날에 같이 광고 찍은 적이 있어서. 그래요? 언제? 완전 옛날에. 우와, 그러면 거의 십몇 년 중 아니에요? 네. 열심히 일하자, 레디. 액션! 공기 뭐하니? 한 스토리가 안 들렸어요. 네, 네. 액션! 근여 씨. 아, 죄송해요. 근여 씨. 야, 왜 근여 씨가 먹은 거야? 아, 대부분에 근여 씨라도 있어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니까. 근여 씨가 입에 붙었어요. 하하하. 동영상!! emphasizes,